안녕하세요 그리슨입니다 오늘도 조개 시즌이 오픈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을 하면서 조개를 채취하려고 이 바닷가로 다시 나왔습니다 레이저 클레임을 잡으려고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오늘 과연 그리슨의 가족이 레이저 클레임을 이미지에 맞춰서 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으로 하는것처럼 소금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한국 맛조개는 소금을 뿌리면 쭉 올라온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?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일단은 한번 클레임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레임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개 시즌이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주구주사용 거짓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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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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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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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 Fortunately 고맙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